안녕하세요. 진맛교 골프의 파울신입니다. 골프샷 확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골프샷 확률을 높일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야구는 무척 데이터를 중시합니다. 타율이 얼마인지 또 자색점이 얼마인지 숫자로 평가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골프도 라운드가 끝나면 숫화화되는 숫자만 남습니다. 야구는 얼마나 잘했느냐가 중요합니다만 골프는 실수의 합이 곧 핸디캡이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실수를 줄여야 좋은 숫화를 낸다는 측면에서 확률 높은 샷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확률을 계산해서 코스 공략을 해야 하고 또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보통 10팔을 중에서 보기 플레이어라 하더라도 8을 6개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8을 많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린의 가장 정확한 지점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정확한 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꼭 핀을 직접 공격을 해야만이 정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좀 더 목표로 하는 지점을 아주 현명하게 잘 선택을 해야만이 오히려 버디개를 더 높일 수 있는 것이지 너무 핀 사냥만 하다가는 자칫 더블보기나 트리플보기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골프에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린에서부터 거꾸로 계획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480야드 파5에서 투원을 만약에 시도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계산을 우리가 하기 쉽습니다. 드라이버를 얼마를 채야 하는가 이렇게 먼저 생각하기 쉽습니다. 거리를 내야만이 투원을 할 수가 있어서 이제 아주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소 250야드 이상을 쳐야 이제 우드로 투원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주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제 거꾸로 만약에 계산을 한다면 굉장히 이제 편해집니다. T에서부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린에서부터 거꾸로 생각을 한다면 아주 그 안전한 선택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T에서부터 만약에 투원을 하려고 한다면 T샷을 아주 잘 쳐야 하고 또 셰컨샷도 최고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가장 확률높은 방법은 그린에 올리는 샷을 서드샷을 어느 거래에서 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서드샷을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가장 치기 좋아하는 또 잘 치는 그런 거리에서 그 평평한 곳에서 이제 그 샷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굿헤어 그 T샷을 드라이버로도 칠 필요가 없습니다. 페어에가 이제 폭이 좁거나 또 그 중간 지점에 이제 워터헤저드가 있다면 드라이버 대신에 우드나 하이브리드를 쳐서 서드샷을 이제 자기가 편한 거리에서 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오히려 그 숙화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 드라이버를 치는 그 T샷에서 그 파5에서 그 승부샷으로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서드샷, 그린에 올리는 그 서드샷 지점이 평평하고 또 핀의 그 핀을 공격하는 각도가 열려있는 지점 평평한 지점을 해서 자기가 편한 클럽으로 치는 서드샷에서 승부를 이제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드샷은 자기가 잘 치는 클럽 잘 다루는 클럽이 이제 그런 그 클럽을 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클럽이 보통 이제 3개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기든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7번이나 8번 또는 이제 피칭 해체같이 이제 3개 클럽 정도가 이제 가장 그 잘 치는 클럽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3개 클럽으로 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세컨샷을 마음껏 쳐서 가장 치기 어려운 70m 이내의 거리 특히 30m에서 50m 사이에서 그 비틀어진 기울어진 땅에서 또는 러프에서 이제 그린에 올리는 그런 그 사슬어는 파도 이제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파5에서는 그 습관적으로 드라이버를 칠 이유가 이제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장이 길지만 않다면 오히려 우드나 하이브레드를 쳐서 세컨샷을 이제 편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티샷을 좀 멀리 쳤다고 해도 이제 경사지점이나 또 오히려 이제 풀이 깊은 러프에 떨어지면 이제 손해입니다. 거리가 좀 적게 나더라도 팽팽한 지점에서 핀을 향해서 또 그린을 향해서 장애물이 없는 또 빵카를 넘긴다든가 해저들을 넘겨치는 또 나무를 넘겨치는 그런 지점으로 이제 그 드라이버 티샷이 날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티샷부터 드라이버로 이제 동반자와 거리 경쟁을 이제 하는 것을 절대 삼가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린의 가장 뚱뚱한 지점을 겨냥해서 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그 제가 드리는 그 조언이 아닙니다. 그 니클라우스는 이제 평생 동안 그 프로 투어를 뛰면서도 항상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그린이 열려 있는 웨지샷인 경우에 그 짧은 쇼다인이나 웨지샷인 경우에는 핀을 직접 공략을 합니다만 그 외에 이제 미드라이언 이상은 핀을 직접 공략을 하지 않습니다. 핀이 이제 벙커 뒤에 있거나 또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져서 이제 숨어 있듯이 이제 위치하고 있으면 절대 그 직접 공격을 이제 하면 이제 아주 손해가 날 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린의 이제 가장 그 뚱뚱한 중앙 지점 넓은 지점을 향해서 어 친다면 만약 내기 골프를 한다 하더라도 크게 돈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어찌 됐든 그 그린의 중앙을 겨냥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샷 스타일 그 구질을 감안해서 혀 날아가는 정도가 그린 중앙이 되도록 이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이제 골프들이 잘못 그 조준을 합니다. 벙커 뒤에 타이트하게 붙어있는 핀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함부로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아주 그 샷 컨디션이 좋을 때만 이제 허락됩니다. 그린이 가까워질수록 더 정확해야 합니다. 예컨대 150자들 남기고 벙커 뒤에 핀을 직접 공략을 하려면 즉 정확히 날아가서 백스피을 많이 걸어야만 이제 그린의 공을 이제 안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벙커가 있어서 한 클럽 정도 길게 잡고 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핀을 지나쳐서 그린을 오버를 해서 그린 뒤편 어려운 내리막 퍼팅을 하거나 그린을 오버해서 경사면에서 내리막 어퍼르치를 하면 자칫 자동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것은 이제 코스 설계자의 기본입니다. 또 그린 키퍼가 그렇게 쉽게 핀을 홀컵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코스 설계자는 그린 키퍼가 계획한 그런 나쁜 음모에 여러분 스스로 빠지지 않도록 그런 유혹을 잘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발 그린을 뚱뚱한 부분을 겨냥해서 치라 뚱뚱한 부분으로 쳐라 중앙으로 쳐라 그렇게 자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셋째는 제발 좀 한 클럽 넉넉하게 쳐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린 앞쪽이나 양옆에 항상 벙커나 해저들을 팝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일종의 방어 성벽처럼 그린을 보호하기 위해서 코스 설계자는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제 클럽으로 치다 보면 방향이 틀어지면 빵카나 해저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한 클럽 넉넉하게 잡으면 빠지는 확률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피하고 싶은 곳을 찾아서 여유 있게 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샷을 무리하게 하지 않게 됩니다. 부드럽게 칠 수가 있고 또 안전한 곳으로 공을 보낼 수가 있어서 팔을 세이브 할 수가 있고 또 운이 좋으면 버디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핀을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린을 바라보았을 때 핀이 어느 한 지점에 타이트하게 꽂혀서 치우쳐서 있으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만약 그린 오른쪽에 바짝 치우쳐서 꽂혀서 있다면 절대 조심해야 하는 방향은 핀 오른쪽입니다. 그린을 오른쪽으로 미스를 하면 그린에 착륙시킬 공간이 적어서 칩샷으로 그린에 떨어뜨려서 핀에 붙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살짝 조심하다가 뒷땅을 쳐서 못 올라와서 포원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급히 서두르다 보면 3퍼스를 해서 자칫 더블 보기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핀을 지나치게 치거나 또 핀에 붙이려다 뒷땅을 치기 쉬워서 여지없이 자동 보기를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실수를 하지 않고도 포원 투포스를 한다던가 더블 보기 이상으로 인사불성이 돼서 또 멘붕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누구나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핀이 타이트하게 꽂혀 있다면 그 반대방향으로 긴장을 해서 반대방향으로 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그린 위험 지역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그린 주변에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사실 하기 전에는 반드시 위험 지역이 레드존이 어딘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클럽 정도 길게 잡고 쉽게 이지 스윙을 하면 방향성이 좋아져서 위험 지역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제발 긴 클럽을 잡고 가볍게 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기 바랍니다. 이건 대단한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베일 아웃 아이어라고 해서 꼭 피해하는 지점 레드존을 찾아야 합니다. 코스 설계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실력을 알아봐서 실력에 걸맞게 잘 치면 벌이라는 보상을 주지만 건방지게 치면 벌을 아주 혹독하게 주기도 합니다. 그래야 잘 치는 사람과 못 치는 사람을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그린 키퍼가 부부싸움이라도 한다면 하고 나온 날이면 더 과약한 지점의 호를 팔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들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해서 잘 이용을 해야만 합니다.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베일 아웃 에어리어 레드존으로 공을 보내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티샷을 하거나 파5에서 세컨샷을 할 때 또는 그린을 공략할 때도 항상 꼭 피해하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레드존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샷을 하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골프가 나와의 싸움이라거나 또 코스와의 싸움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골프는 코스 설계자와의 음모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입니다. 가장 넓은 착륙지점은 어디인가를 항상 생각을 하고 샷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핀을 잇지 못하고 핀에만 너무 집착을 하여 어디까지가 그린인지조차도 모르고 샷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 문제입니다. 잠깐 부지위로 벙커에 빠져서 내리막 벙커 샷을 하게 되면 내리막 벙커 샷은 어렵습니다. 어찌됐든 내리막 샷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블 보기 차서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핀과의 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30야드 내리막 나온 상태에서 벙커 샷을 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내리막 라이에서 피치창도 피칭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소사 있는 그린을 향해서 올려치는 피칭 샷도 펌프 앤 샷이라고 하는 샷도 아무리 능숙하다 하더라도 어렵습니다. 자칫 일찍 고개를 들어서 뒷땅을 쳐서 올리지 못하고 다시 굴러 내려오는 그런 TV 중계를 아마 여러분도 많이 봤을 것입니다. 소사 있는 그린을 향해서 치는 피치창 지역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의 중앙 지점 뚱뚱한 지점을 겨냥해서 한클로 길게 잡고 이지 스윙을 하는 것 또 피해야 하는 지점은 동반자나 그쪽으로 가라고 하고 반드시 피해서 잘 칠 것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친 핀 위치에서는 절대 핀의 짧은 지점 절대 짧은 그린 쪽으로 미스하지 말 것 이 세 가지 점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지점을 자꾸 고려해서 치는 것이 샷의 확률을 높여서 골프 수과를 안정화하는 더 좋은 수준 높은 골프를 치는데 아주 절대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골프샷 확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면 아주 좋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